2명 이상을 전도한 송 장로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고 건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는 꼭 2명 이상 전도한다는 각오를 새기며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FGTV 뉴스 김선태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장로 전도단은 20일 이형훈 목사를 설교자로 신년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금의 능력을 주제로 설교한 이형훈 목사는 보금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전하는 것이라며 성령과 함께 2019년도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장로 전도단 10년 근속 봉사상을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원로 장로회와 연로 장로회를 대표해 김근수 장로와 조규형 장로가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고 이철환 단장이 인사했습니다. 장로 전도단은 지난해 715명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2부 순서에선 장로 전도단의 전도성회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형훈 목사는 19일 세계보금연맹 WEA 사무총장이자 대표인 에브라임 텐데로 감독 일행과 만나 환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형훈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보금통일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25일 실베스트르 코아시빌레 코트디부아루 주한대사와 만나 환담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실베스트르 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실베스트르 대사는 한국과 코트디부아루 양국의 친선 강화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순복음 중보기도학도 1학기가 23일 시작됐습니다. 생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여행을 주제로 하는 중보기도학교는 중보기도사역의 원리와 실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역동적인 중보기도사역의 장이 펼쳐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합니다. 이날 배정부 목사는 기도의 계획이 곧 삶의 계획이라며 기도의 계획을 잘 세우는 2019년이 되자고 했습니다. 마포 이대교구는 24일 6교구 기도처에서 3040 신년축봉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구 내 30, 40대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이날 예배에서 이상용 목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행복성전에서 3040과 함께하는 부부연합예배를 갖고 성장년층의 부흥과 영성회복 또 믿음의 전진을 지속하는 마포 이대교구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금천대교구는 17일 1교구 기도처에서 남성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새해 첫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한 이 시간 김창수 목사는 예배와 사명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온 성도들은 남성 지구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2019년이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동대문 성전은 23일부터 사흘 동안 2019 봄신상품 축복 성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성회에는 손문수, 이장균, 이일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척 사역이 새해에도 계속되며 503번째 교회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2기 개척학교 출신인 정향숙 목사는 19일 경기도 고향에서 순복음 기다림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개척국장 배산만 목사는 오직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명을 다하자고 격려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원 소식입니다. 22일에는 여의도순복음 강동교회에서, 24일에는 동작대교구에서 성령 대망회를 갖고 영적 재충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7일부터 사흘 동안 여의도순복음 새성복교회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예배와 놀이를 적절히 배분해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기도원에서는 신년 응답과 축복기도 대성회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FGTV 뉴스였습니다. 새해 목표로 삼았던 성경통독과 필사, 잘하고 계신가요? 올해만큼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다시 마음 다잡으시고, 혹시 중단됐다면 힘을 내서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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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부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1부부터 7부까지 큰 은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신 대로 앞자리 가운데부터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내 조안에 있는 구율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혼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2절 3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조카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 하시니 나의 앞에 반성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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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 하셨네 오늘 주시내를 생각하면서 통소를 안기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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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와 자유무아신 하나님의 감사가 감성 영광을 끊겨버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풍요일에 보시고 풍요일에 보시고 풍요일에 보시고 우리들 갖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이 주님의 가운드에 해결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부탁합니다 저희들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는 풍요일에 보시고 함께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주님의 치의 역사가 감성 영광을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님을 간절히 바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도심을 강구합니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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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시감부께 인도하여 주하여 주옵소서 은혜님을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도포시감부께 은혜님을 주옵소서 그 감염의 목사를 빌리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부탁합니다 주님의 평안함으로 일을 넘치게 치워주시옵소요 주님의 치의 역사가 우리 마음가 되면서 상침한 영혼들이 절망의 영혼 처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치의 한 번과 세모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게 피할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치명을 강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은혜가 우리의 의미인 은혜를 의해서 주님께 감사하며 자랑의 영혼들을 제모드리게 될 바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성령을 운행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지혜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일 간절히 바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주합니다 주님 말아 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자입니다 주님 알아봅니다 예수의 본러 예수의 본러 예수의 본러 예수의 본러 주여 역사님들 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우리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용사지와 함께 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라지고 기빠지면은 틀리나 부각도로 은혜결관들에 바라옵고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지 않은 힘을 야못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는 역사에 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우리의 죄의 사랑에 넘쳐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오여 주님 알아봅니다 오 주님 역사에 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궁유력에서 함께한다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슬픔과 상처와 염려의 자리에서 건져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과 평화에 넘치는 길간들이 바라고 구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와 함께하는 길을 바라고 구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길에 기도를 들어오며 함께한 주목을 알며 하나님의 뜻이 임한 길간들이 바라고 구원하오니 주님의 역사와 함께하여 주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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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자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하옵소서 나사나 예수께서 되는 마음으로 감행한 세상 물러갈지하다 감행한 세상 물러갈지하다 오 주님 함께하여 역사 전하여 주하옵소서 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모자입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하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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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모자가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모자 주님 바라봅니다 오 주의 성령이여 주의 성령이여 역사신을 전하여 주하옵소서 주님의 신의 은혜와 주님의 신의 평안함이 우리만 가운데 주님의 신의 평안함을 함께하여 주하옵소서 우리를 걸음 앞은 모든 곤국의 범세가 무너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넘쳐나게 하여 주하옵소서 주님 맘 믿고 영어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함이 넘쳐날지하다 주님의 치료가 강물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여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운 그림자간을 몰아내엵소서 주님의 긴만 평안함과 자유함이 우리 당원에 하나님의 충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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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여 주하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으로 말며 하나님의 견디시로 오지게 하시오 역사에 함께할 말며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게 하여 주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의자입니다 주님 알아봅니다 주님으로의 역사하여 주하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법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라 다 감사하라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헛들아 다 기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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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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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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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I really give thanks to the pastors and supporters. And also Pastor Young-Hoon Lee visited door to door to pray and encourage the villagers who need help. And Pastor Young-Hoon Lee prayed them a lot. And I really give thanks to the good people and God. And also, good people organization plans to build a health care center for the villagers living in Angelo's area. And when the health care center will be built, the villagers will take care of their health regularly. And good people will cooperate with the Philippine government to build the Yoiru Mission Center there to prepare for spreading and evangelizing the gospel, spreading the gospel in Asia for another 70 years. And also, our good action to share the love and hope is delivered to AIDA tribe. The children take care of animals not having chances of education. In 2010, good people established an elementary school there for the children who could be educated properly. And after graduation of their elementary school, they have to spend four hours to go to middle school or high school, walking along the rough roads. And there are so many students giving up their studying because of long distance. And hearing this in 2018, the dormitory school has been constructed near the secondary schools. On the day of completion ceremony day of the dormitory, Pastor Lee was there to congratulate and encourage the students. And the dormitory house is equipped with the up-to-date dining rooms, restrooms, and bathrooms. And at this ceremony, good news was heard. When Pastor Young-Hoon Lee visited there 10 years ago, Pastor Lee met a girl who couldn't walk with the bent feet. So Pastor Lee was praying so hard and helped her to get Medicare treatment. Looking at this learning girl, and this is the girl who couldn't walk 10 years ago. And Danika came to Pastor Lee, and she gave thanks to Pastor Young-Hoon Lee. And I'm very happy to study continuously. And Pastor Young-Hoon Lee helped her put on the pretty shoes and pray for her to become a faithful Christian. And good people and Pastor Young-Hoon Lee encouraged the children, offering the gifts and promised scholarships for their future dream to come true. Thank you for treatment, and now I'm very healthy, and I can walk, and I can walk, and I can run, and I can study. I really give thanks to you. And currently, the children are being taught in the gospel, and in the words of God, and pray for them continuously. And the campaign and action of sharing love of our church helped the girls' dream to come true. And they beat the Christian leaders in their societies and in the communities and their nations by being taught with the words of God. And our church will do our best to spread the gospel, to transform the regional societies and communities where the gospel cannot reach. We give thanks to all of your efforts and prayer to share your love for the global neighbors. And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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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upport. Thank you for your love and support. And let's greet together good things will happen in our life. Lord, holding my hands tightly, and I am weary and tired.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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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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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un條件 The Lion So enemies of Daniel were all dead According to Psalm Chapter 55 verse 22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let the righteous fall And Proverbs Chapter 16 verse 3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And 1 Peter chapter 5 verse 7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And this is the story of Pastor Jung Jongchul Who composed the lyrics of the song Grace He had been in the United States For 13 years And came to Korea To serve Korean worship service in Korea He had financial difficulties But he was doing his mission very well Even his situation was not reached But he took his mission successfully But all of a sudden When his second daughter became so sick And went to emergency room And was diagnosed with the incurable disease The acute NMDA brain disease Otoimmunicephalitis The daughter was showing seizure for 8 minutes And become coma Doctor said that she had to be in the intensive unit It was not for treatment But for sustaining her life And there was nothing but her to survive It would be the long marathon Which didn't have final destination At that moment The pastor Jung and his wife Decided to pray hard The doctor gave up But he and his wife thought God would work soon And many people were also praying all together For the daughter And Pastor Jung Pastor Jung and his wife Were praying very hard Every day And two months had passed And two months later Miracle happened The daughter said Jesus and Jesus And she got back to the normal state And eight days later She was able to sit and walk again And he confessed that The suffering meant the special grace to me Because He said that he was getting closer to God When the daughter had been in the intensive care unit He thought there was nothing that he could do To save his daughter But he believed that God could do something for saving her In the urgent situation He could not but getting close to God Praying a lot There are a lot of things that we cannot handle But we have to entrust everything to God And we see a lot of troubles in the family And there might be a coldly addicted husband And who is very violent and abusive And we have to pray for this matter We have to entrust God Maybe there will be a runaway son A runaway daughter And when I was working in Washington A Christian member was crying Coming to me Saying that He was The son was run away Out of the house There was nothing but to pray hard And her first son And her first son was very Gentle And studied very hard But her second son was runaway son So she was very sad So she kept praying hard day by day And two months later She wrote a letter to me Saying that her son was coming back And continuous prayer Will be the key to solution And the first point is We should be patient And wait before the Lord Verse 7 it says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Do not fret when men succeed in their ways When they carry out their wicked schemes And actually verse 30 Psalm chapter 37 verse 1 It says Do not fret because of evil men Or be ambitious of those who do wrong And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Psalm chapter 37 At the end of Psalm chapter 37 verse 7 It says Again do not fret when men succeed in their ways When they carry out their wicked schemes We should be patient Before the people who are giving us the hard times There are many people giving us troubles And making our hearts broken However let us not complain and grumble Because of them Sometimes the wicked seems to be successful But we should be patient And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verse 2 it says For like the grass they will soon wither Like green plants they will soon die away Even the green vegetables are still green in the summer But they will become dark or brown in winter Even wicked people seem to be successful in the world And persecute the righteous people But they cannot avoid being judged before God Sometimes we think we are foolish Because we are doing good Even in the competitive and fierce world And we should resemble Jesus Who endured the cross To overcome the adversity and tribulations of our life And think about Jesus To forgive our sins Jesus had to be on the cross and took pains How painful it was But Jesus didn't curse the people Who made Jesus be on the cross And there is a resurrection behind the cross According to Romans chapter 8 verse 28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And God is taking care of our life Psalm chapter 1 verse 6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And Psalm chapter 26 verse 6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And what may happen in this year Such as troubles in your health Troubles in your business And troubles in your family members Stay behind the Lord And keep your faith strong And hold the hand of Jesus tightly And even you are in the storm Hold the hands of Jesus And ask Jesus to lead you And God will help you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Though I am tired And I am weak And I am alone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life Seems to Be tough And hardships Are coming to my life Lord Help me And lead m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love And your mercy Lead us to the light And even our life Pretty tough And our mind Is filled with troubles Let us not give up Holding the hand of Jesus Christ To march forward In Jesus name we pray And this time we pray for the newcomers And we call for newcomers And if this is the first time for you to come to church Stand up please And if you return to God again Stand up please And confess By following this prayer And Jesus will take care of you And follow my prayer with your faith Heavenly Father I am a sinner I don't know where I came from I don't know why I am living I don't know where I am going But this time I want to become the children of God And you died for my sins And you rose again for me And now I am child of God From now and forever I will live with you In Jesus name I pray Amen And this time we pray all together By calling Jesus name three times We will pray individually We will pray Oh hallelujah Hallelu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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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손잡고 날이 너 하소서 문제 성원과 고심은 가슴에 손을 쉬고 몸이 아프는 줄은 앞자리에 손을 꼭 기도합니다 And we have various difficulties And in Jesus Christ I command go away all the disease right now And go away migraines, brain disease and mental disease go away right now And go away all the disease Go away heart disease and high blood pressures go away back pain, shoulder pains go away incurable disease go away right now And be blessed in your children And your children will be blessed a lot And be blessed in your business places And heavenly father Lead our life In Jesus name we pray Amen Take my hand Take my hand Lord When I am weary And tired And feel alone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Lord Lead me home The person who has troubles With urine Will be healed And the person With eye problems With With The person With eye problems Will be healed And This person suffering from stomach ache Will be healed And This person suffering from From Frustration And mental depression Will be healed Hallelujah And Let's say it together Uh Trust in the Lord And This time we prepare various offerings For the kingdom of God And Help us to be prepared in Jesus name we pray Amen Heavenly Father We give thanks to yo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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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ar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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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을 넓게 펴신 것처럼 나의 마음을 넓게 펴시옵소서 바다를 깊게 만드신 것처럼 나의 생각을 깊게 하시옵소서 땅을 끌어올리신 것처럼 나의 지각을 끌어올리시옵소서 천지를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처럼 나의 속을 주의 손으로 만드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세우신 것처럼 나의 영혼을 세워주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신 것처럼 어둔 나의 안에 빛을 주옵소서 주의 손과 말씀으로 나를 새롭고 아름답게 나의 영혼을 세워주소서 나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세우신 것처럼 나의 영혼을 세워주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신 것처럼 어두운 나의 안에 빛을 주옵소서 주의 선과 말씀으로 나를 새롭고 아름답게 나의 영혼을 세워주소서 나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과 말씀으로 나를 새롭고 아름답게 나의 영혼을 세워주소서 나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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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금에 UI 나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나들이 아이pronomi まず and also we look for the students for the Bible course and now I pray for you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your love and grace we prepared various offerings as the small token of our love and there are Sunday offering Tide Vision Center offering and Heart Center offering Heavenly Father remember all the offering hands and let them be blessed more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with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hat as we forgive our thatte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s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glory forever Amen Now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everlasting love of God and dwelling fellowship and guidance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nd all of you who decide to entrust everything to God and with all of your family members abundantly Amen God is so goo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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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is so good Ezra Interpret has been a great pleasure to help you at the Sunday service May God be with you and bless you Thank you May God is s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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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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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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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우리 교회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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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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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나 기뻐하라 나 기뻐하라 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가 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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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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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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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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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 your name father thank you for blessing our church and let us be united in one heart and move keep move moving forward for the great years of 70s and bless our senior Emeritus pastor Yonggi Cho give him good health and bless our senior pastor give him good health and anoint him with the Holy Spirit and power and strengthen him so use him as a spiritual leader not only this country but also world and my senior pastor speaks for us this morning anoint him with the Holy Spirit so we can receive your words and we can be healed and all the problem can be solved and bless all those brothers and sisters in front internet and TV and bless all those brothers and sisters who are serving this service and then give them bless bless them and give good health thank you again in Jesus let me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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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psalm 37 verse 3 to 7 psalm 37 3 to 7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he will make your righteousness shine like the dawn the justice of your cause like the noonday sun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do not fret when men succeed in their ways when they carry out their wicked schemes amen so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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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And, and I was, encourage 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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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ourage u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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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ink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I think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I think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I think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I think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I think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I think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I think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I think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I think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Thank you. I think great is going to happen to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Heavenly Father, in our life, you are the only one. There is nothing we can rely on, depend on. Time goes by, and our health will be gone, and all the materials, money will be gone, and all the honor and power will be gone. But thank you for holding on to you, Lord. Thank you for holding on our faith in you, Lord. Please hold our hands, Father, so we can walk with you, Lord. Through this stewardship service, we glorify your name. In Jesus' name we pray. Amen. Today, the sermon is on the title of Commit Your Way to the Lord. Repeat after me. Commit your way to the Lord. Commit your way to the Lord. In Psalm 37, why we live in this world, there's two ways. One is I am the king of my life, so I live in human way. But the other way is our God is king of my life, so we live in king's way, God's way. But we need to understand that if you live our life in human way, and there's always despair and frustration. But if you live in God's way, there's always blessing and grace. The world's method, we cannot solve anything in our life. We cannot solve our sin problem. We cannot solve our despair. And human way is the limit. And so that God who create whole universe, and then if you need to put your faith in God, and then if you live your way in God's way, and you will be blessed. And Bible says, rely on the Lord alone. Repeat after me. Rely on the Lord alone. Psalm 37.3 says,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If you trust in God, and then do good while you live in your life, do something good. But when you live in this world, sometimes we lie, and then do something bad for our benefit. That's the way of the world. But Bible says, do not live your life just like that. Just trust in the Lord, and trust in the Lord, and praise the Lord, and please God. And do not compromise with a lie and a fake. And even if this is narrow, and then you need to go straight, you need to go righteous way. But people think that we live in wrong way and stupid way, but you know, the way we live in God's way, and it will be the most blessing way. And people lined up for the power and authority of the world, of this country, and people. They just went the wrong way, and then they end up their life in the prison. And then Jesus is away. And then Matthew, and Jesus said that it's really narrow, but it's hard. But when you go that way, and it will be a blessing. Matthew 7, 13, 14 says,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But small is the gate, and narrow the road that leads to life, and only a few find it. In Jesus' time, many people follow Jesus Christ. Many follow Him. Not only, not because He's a Savior, but He tried to, they tried to follow the bread and then the materials for their satisfaction of their own physical life. And we all know that Jesus fed 5,000 people, and then there were so many people around there, but He fed them. And then, but when Jesus was crucified on the cross, and everybody's scattered. And then if you, I mean, people follow Jesus Christ, people follow things for their own life, and then it will be disaster. But if you follow Jesus Christ, it will be a blessing. And Rome 12, 21 says,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You need to live good. You need to live good. If you live in faith, you will be successful. If you follow the way of sinners, and it will be failure. And we need to go right way, righteous way. If we do good, and then, and in, in NIV, Virgil says, enjoy your passions. And that means if you do good, and then follow Jesus Christ, and then Jesus will take you to the passions, and you just provide everything in your life. And that's how we believe, and that's how we put our trust in the Lord. First, rely on the Lord alone. And second, rejoice in the Lord. We need to rejoice in the Lord. 37.4 says,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And I'm so happy. I'm satisfied only with Jesus Christ, only alone with Jesus Christ. And then I was, the joy was overflowing from our heart and life. And after, and we try to have a good service on Sunday. And say so many things, hinder ourselves. They try to, we try to have a, like, waiting for the grace and blessing, and then longing for the grace, and then, and all the, you know, evil, and try to attack us, and not to have, have blessing from the Lord. So we need to pray, Lord, just cast all the evil spirit and the bad spirit out of us, and then let us be blessed from you, Lord. So I can dwell in your grace and blessing. And this is hard and narrow, but when Jesus is with us, and any kind of situation, we can win, we can be, we can be happy. Lord, do not take my, take the, any, don't let anything take my happiness away. Lord, let all the happiness overflow and cast all the darkness and dark spirit out of my life. And Philippians 4 says,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Paul is in prison. And then Paul sent to the church in Philippians, and then he say,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And in, like, in prison, he's so cold and then so hungry, but it's like bad situation. But he's a free, and he's prison, so he probably have a hard, hard time. And in, be happy, rejoice in the Lord. When you are in the Lord, we can be, rejoice. And if you don't trust in the Lord, and then all the sorrow and then problem will be, will be just over our life. But, Lord, hold on to my life and my heart, and let the joys that come from you overflow my heart and my life and any concentration so I can overcome anything in my life. Don't be weak in your heart. And take your heart, take your heart, and hold on to the word of God, and keep moving forward. And I want to meditate the word of God that Isaiah 41 10 says,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I will hold your right hand. Please hold on to the word of God, and take your heart, and I want you to be filled with the happiness from the Lord. And God will bless you, and the blessing will overflow. We think that human is strong, and I think that we have everything like, it seems like we have everything, but your heart is broken. I mean, broken, and you will lose everything. And because of one word, one voice, you can be broken, and cannot sleep at night. And that's how human beings are. We believe in Jesus Christ. And Lord, let the joy overflowing my heart. And Philippians 4 6 7 says,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reg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Do not be anxious, and then pray with happiness. Pray with thanksgiving, and God will answer your prayer, and God will do anything for you. God will support you. One day, the child just ran away from home. And the child was so quiet, but he was, seems like, seemed like good, good kids. And went out, and then the family was so in sorrow. And God blessed the family, and everybody get together and pray. And husband was a bartender, and he stopped working there, and he wanted to come back. And prayed with the tears. And wife is praying with tears, and then sisters are praying tears. Every night, they're praying with tears. After one month later. And this child came back home. Praise the Lord. And think about this. I mean, it's like a young teenager kid's daughter who just ran away, and they couldn't even contact her. But he's so worried. But the Bible says, do not worry anything about anything. And pray, God, with the thanksgiving. And when you fix our eyes on the Lord, and the joy will overflowing from our heart. When you look at the world, and then fear and anxious will come into our heart. And I really want you to keep moving forward with the peace in your mind. And third, entrust everything to the Lord. We cannot, if you don't entrust the Lord, we cannot do anything. It's 37.5 says,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And the goal, and your way, and everything, and interest to the Lord, that is faith. That is, you know, we say that we trust interest to the Lord, but we cannot do it. But, you know, we have a problem asking people for the help and help. But before that, before asking help from the people, and we need to kneel down before the Lord and pray, God, and then go to the prayer mount and pray, and then God will answer your prayer. God will do anything for you. God will do anything for you. Just, Lord, I'm still having a hard time. Please, Lord, fill my heart with your spirit. Fill my heart with your peace. And I want to have peace of my mind. If you keep praying and praying, and God will answer our prayer, and God will save us. Daniel, he entrusts the Lord. Even if he was captured as a refugee, and he became a higher level, officials in that country. And everybody was like jealous of him. He was a, he's from other country and a refugee, but he became a higher level. But he doesn't have anything to accuse of. But they knew that he's praying to God three days, three times every day. And then those people brought this document to the king that, please, Lord, please, king. And then if anyone worship beside you, and we put them in the prison. And that is chopped under this document. And then because they tried to put Daniel into prison. And then even though Daniel know that, knew that, the king put the stamp on, approved that document. And then he opened the window to the Jerusalem. He prayed for three times. And then they put him, they put them, put Daniel into prison. And king was disappointed. And then put, stop, he put, stop every music in the kingdom. And then, and then in the morning, and then calling, Daniel, Daniel, God, you serve, saved you. And Daniel said, yes, God, protect me. I'm, I'm all okay. And in that prison, so cold. And then Daniel was slipped, slept with a worm of a, a, a lion's. And then they put those people who accused Daniel and put it in the lion's cave. And in the Bible, they didn't even fall down to the ground and lie and crush them. And wicked will be judged. Wicked will be judged. And Psalm 55, 22 says, catch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let the righteous fall. And Proverbs 16, 33 says,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First Peter 5, 7 says,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We need to entrust the Lord. It is great. And Jang Jong-Tek, Pastor Jang Jong-Tek, and he was in the United States for 13 years. And then God told him, and then, to reform the worship service. And he had a hard time. And then one of our daughter got NMDA. It's about the rare disease. And then she was in seizure. And then, and she became coma. And she went to ICA. And she entered intensive care unit. And we cannot treat her to recover. It is her fight for coming through the overcome. This disease will be a long marathon that have finished her area. And doctor gave up on her. And then Pastor Jang put everything on the Lord. And he's saying, confessing that everyone will think there is no way to save her and give everything up and fall into despair. However, me and my wife believe God will do something. It makes us relieved. Without the prayer, we cannot stay. And 24 hours, we pray together, pray together, pray together for 24 hours. And like one day, one month, and two months after, a miracle happened. And then, and then this girl came back and calling Jesus, Jesus. And then after one week later, she sat down and then she became strong. She got her health back. And he's saying, for me, hardship is a special form of grace. Because of hardship, I was able to see God more with thinking. There's nothing I can do. Only God can do something. This situation led me to an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Brothers and sisters, put everything on the Lord. And a personal problem, and family problem, and children problem, and job and business problem, and any health problem. And you put everything in trust the Lord. And in trust the Lord. And then Lord, please help me. And then help mercy on me. And God will do something great for you. And God will answer your prayer. And God will answer your prayer in great way. And another one, God is saying, be patient and wait for the Lord, before the Lord. And this is one of the hardest things. Repeat after me. Be patient and wait before the Lord. Verse 37 says, and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Do not fret when men succeed in their ways, when they carry out their wicked scheme. There are so many people. Make us so hard. But if it's a family member, it will be harder. And it's more like if it's a husband or wife and it's so hard. And even like Christian brothers and sisters just turn back and then like accusing and doing bad things, saying bad things about ourselves, it cannot really take it. How can they do that? Be still. Don't say anything. And if you complain through your mouth and then cussing and then anger, don't say anything. Just be still and wait for it. 37.1 says, do not fret because of evil men or be envious of those who do wrong. 37.2 says, for like the grass they will soon wither, like green plants they will soon die away. Do not, absolutely not complain and control your emotion. And all the grass will be wither in the autumn and then winter. And God will do everything. And 37.8 said, refrain from anger and turn from wrath. Do not fret. It leads only to evil. When you get angry, do not pour out your anger and it will get worse. And it will lead to worse situation. Anger cannot solve with anger. Hatred cannot solve with hatred. How can you do it? Be still and be patient and wait. It is hardest thing. Hardest part. Some people, it's like, just put it out. But God says, be still and wait. Be patient. In any situation. And even if your emotion and your heart is so hard, be patient and wait. And God will do everything for you. And Jesus said, Jesus was like that. And people spit at him and whip at him and cuss at him. But he was still and patient. If Jesus says something, they could just get killed. Because he's the creator of the world. But he must be still, patient for the cross. And after that, after he died, three days, he resurrected and broke the death, power of death. And he was the highest strong. And he was glorified. Right now, even if you are so hard and if you're having a hard time, and be still and God will make everything well. And Romans 8, 28 says,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Everything will b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God will make everything good. And do not frustrate, do not be frustrated, looking at the humans, looking at the situation. Fix your eyes on the Lord. And Psalm 1, 6 says,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Psalm 23, 6 says, surely goodness will love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Until we stand before the Lord, hold on to the Lord. Just remain, maintain the grace of the Lord in your heart and peace. And keep moving forward with the Lord Jesus Christ. Lord, just hold on my hand. I'm weak and exhausted. But just let me keep moving forward. God is with you. God. God is with you. 손잡고 나림도 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림도 하소서 주님께서 오늘 꼭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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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if you entrust the Lord and Jesus will heal you and do everything for you turn to your neighbor and say to each other let us entrust the Lord give our offerings to the Lord Heavenly Father thank you thank you for protecting us you brought us to the house of the Lord so we can worship you we thank you and thank you for the words from your messenger and let us just be still and wait before you Lord thank you for your grace we would like to offer to you Lord help us thank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the Lord my name is my name is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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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사를 전한 구피풀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필리핀의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레이날도 카타쿠탄 카파스 시장이 구피풀의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름도 생소했던 조선을 찾아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었던 서구의 선교사들처럼 보금의 빚을 갚기 위한 우리 교회의 나눔 행보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피스티비 뉴스 심지혜입니다 산타홀리아나 기숙사 완공식에 이어 구피풀은 22일 앙엘레스 교회와 보건소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심지혜 리포터입니다 필리핀의 미래를 위해 기숙사가 완공됐다면 영혼 구원과 상한 육체의 회복을 돕기 위한 교회와 보건소 건립도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기공식을 가진 앙엘레스 순복음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오재웅 선교사가 담당해 현지인 선교를 위한 구원의 방주이자 보금의 등대로 사역하게 됩니다 오 선교사는 2009년 4월부터 이곳에서 사역하며 제자 훈련을 통해 교회 사역의 지평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지역을 살리는 보금의 통로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내외빈이 시섭식을 갖고 아름다운 교회 건립을 기원했습니다 예배 후 이영훈 목사는 오재웅 선교사의 안내로 앙엘레스 순복음 교회 성도 가정을 신방해 격려했습니다 같은 날 앙엘레스 보건소 기공식도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가난한 현지인들의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풍토병이 많은 필리핀이기에 앙엘레스 보건소는 지역 보건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간 이영훈 목사는 구피프를 통해 세워질 보건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문명밖에 생활하던 아이다족을 위한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로 보금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FBC 뉴스 심재희입니다 새해 들어 대교구별로 전도 발대식과 전도 기도회, 세미나 등 영웅 구원을 위한 영적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보도에 김선태 리포터입니다 종로 중구 대교구는 17일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이를 갖고 영적 재충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 전도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두구 사역을 결단했습니다 이어진 전도 시상식은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교구 부응을 예고했습니다 22일에는 관악대 교구에서 성령 대망이를 통해 전도자로서 사명감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어진 전도 발대식에선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고추했습니다 또 전도 시상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부응하는 교구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같은 날 구로 대교구도 성령 대망회와 전도 발대식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구 사역을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카드에 적으며 태신자를 인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 전도 시상식을 갖고 모범 교부를 격려했습니다 전도 발대식뿐 아닙니다 마포일 대교구는 23일 한 영혼 기도회를 갖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기도회 단을 쌓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6일에는 양천 대교구에서 전도 기도회를 갖고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갑없이 주신 생명을 우리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선물하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구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24일에는 은평대교구에서 송경호 장로를 강사로 전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2천 명 이상을 전도한 송 장로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고 건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는 꼭 2명 이상 전도한다는 각오를 새기며 부응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FGTV 뉴스 김선태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장로 전도단은 20일 이형훈 목사를 설교자로 신년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금의 능력을 주제로 설교한 이형훈 목사는 보금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전하는 것이라며 성령과 함께 2019년도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장로 전도단 10년 근속 봉사상을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원로 장로회와 연로 장로회를 대표해 김근수 장로와 조규형 장로가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고 이철한 단장이 인사했습니다 장로 전도단은 지난해 715명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2부 순서에선 장로 전도단의 전도성회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형훈 목사는 19일 세계보금연맹 WEA 사무총장이자 대표인 에브라임 텐데로 감독 일행과 만나 환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역훈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보금통일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25일 실베스트르 코어시빌레 코트디부아루 주한대사와 만나 환담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실베스트르 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실베스트르 대사는 한국과 코트디부아루 양국의 친선 강화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순보금 중보기도학도 1학기가 23일 시작됐습니다 생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여행을 주제로 하는 중보기도학교는 중보기도사역의 원리와 실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역동적인 중보기도사역의 장이 펼쳐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합니다 이날 배정호 목사는 기도의 계획이 곧 삶의 계획이라며 기도의 계획을 잘 세우는 2019년이 되자고 했습니다 마포 이대교구는 24일 6교구 기도처에서 3040 신년축궁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구 내 3040대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이날 예배에서 이상용 목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행복성전에서 3040과 함께하는 부부 연합 예배를 갖고 성 장년층의 부흥과 영성 회복 또 믿음의 전진을 지속하는 마포 이대교구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금천대교구는 17일 1교구 기도처에서 남성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새해 첫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한 이 시간 김창수 목사는 예배와 사명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온 성도들은 남성 지구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2019년이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동대문 성전은 23일부터 사흘 동안 2019 봄 신상품 축복 성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성회에는 송문수, 이장균, 이일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척 사역이 새해에도 계속되며 503번째 교회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2기 개척학교 출신인 정향숙 목사는 19일 경기도 고향에서 순복음 기다림 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개척국장 배산만 목사는 오직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명을 다하자고 격려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원 소식입니다 22일에는 여의도순복음 강동교회에서 24일에는 동작대교구에서 성령 대망회를 갖고 영적 재충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7일부터 사흘 동안 여의도순복음 세성복교회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예배와 놀이를 적절히 배분해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기도원에서는 신년 응답과 축복기도 대성회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FGTV 뉴스였습니다 새해 목표로 삼았던 성경통독과 필사 잘하고 계신가요? 올해만큼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다시 마음 다잡으시고 혹시 중단됐다면 힘을 내서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다음 주! behalf사님 bes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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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의 자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 마음은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주의 길로 해가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괜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덕도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 깨끗해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우리를 깨끗해 우리를 깨끗해 안기니 무궁한 생명의 불이 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찬양을 받은 자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주님의 겉탈 주님의 겉탈 보여주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남매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위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잃지 않는다 예수는 우리를 찬양하고 예수는 우리를 깨끗해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넓게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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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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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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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rejoice oh my soul rejoice oh my soul and all that is within me rej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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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morning to all of our foreign guests worshiping with us in this service this is Isaac your interpreter for this service we invite you to prepare your heart for the service by taking a few minutes to pray with us now the earth is the Lord's and everything in it the world and all who live in it for he founded it on the seas and established it on the waters who may ascend the mountains of the Lord who may stand in his holy place the one who has clean hands and a pure heart who does not trust in an idol or swear by a false God they will receive a blessing from the Lord and vindication from God their Savior such is the generation of those who seek him who seek your face God of Jacob Amen let us sing our opening hymn found on page 1 praise God praise God from whom all blessings flow praise Him all creatures here below praise Him above He heavenly host praise Father Son and Holy Ghost Amen Amen Now we will recite the opposite creed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teth on the right hand of the God the Father Almighty from thence He shall come to judge the quick and the dead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the Holy Universal Church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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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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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And Jesus rules the world alone Alleluia Alleluia Alleluia, Amen King of glory reign forever Thine an everlasting crown Nothing from thy love shall sever Those whom thou hast made thine own Happy objects of thy grace Destined to behold thy face Alleluia Alleluia Alleluia, Amen Savior hasen thine appearing Bring or bring the glorious day When the awful summons hearing Heaven and earth shall pass away Then with the golden harps we will sing Glory, glory to our King Alleluia Alleluia Alleluia, Amen Amen Now our elder Chong Chong Ha will pray for this service Dear Heavenly Father Dear Almighty Father Dear Almight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new year Today We just came as we are We are wandering around in the world Father God forgive us our iniquities And purify us b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today Our Father God in this new year Let us have an excited heart like this Through the whole year Let us walk with the word of God And let us live a happy life Our Father God Help us to To receive the Holy Spirit And pour your wisdom upon our government leaders So we may have The two party talk in your peace And bring this reunification In this nation Father Our Father God To help us to create more jobs in this nation Our Father God We have been walking through 60 years Father But we have overcome The old difficulties And you gave us this wonderful revival For this nation For our church And thank you for letting us To jump in another decades Another 70 years Our Father God Pour your grace upon us Dear Holy Spirit To let us experience Your Holy Spirit Through generation through generation In this church Our Father God Let the justice flow through this nation Father Our Father God And help us get rid of all violations And help us to stop conflict Between all the provinces Our Father God And let us experience Your true equality in this nation Father Help us get rid of all idols Our Father God We just came to see you today From all different places today Father And we brought many different prayer requests And answer all our prayer As we listen to the message today And perform your miracles through our lives Our Father God And be with our pastor today And pour your rain of grace upon him today Father So when he proclaims the message Let this message penetrate into our hearts today And change each one of us And touch each one of our hearts today As we listen to the message Our Father God Be with helping hands from men's and women's department And be with our choir and their anthem today And bless each one of them So they may They may serve you with a great joy Control the whole service Holy Trinity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You are now worshipping In the third service today We welcome you to the The Full Gospel Church And we pray that today's message And the choir will be blessing to you This is Isaac Bringing you a simultaneous translation Of this service So you may enjoy Worshipping with us God bless you today The scripture reading today Is found in the Old Testament Psalms 37.3-7 Psalms 37.3-7 Let's read together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Take delight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He will make your righteous reward To shine light down Your vindication like a noonday sun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Do not fret When people succeed in their ways When they carry out their wicked skin Amen You may now take off your headphones And enjoy listening to the choir And enjoy listening to the choir And enjoy taking la shade Some man No one Peter and L Ge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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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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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a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lord come and help us, let us all pray together lord, lord, lord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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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rd 주님의 복음이 북한에 들어가 북한 전략에 그어 가서 하나님의 남북한 팔짱만에 함께해 짐을 자랑한다니 통계당하여 여쭈옵소서 주여 짐을 믿고 하나하바봅니다 짐에게도 우리 함께하실 말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질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짐이만 바라보지 않고 짐이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죄문을 짐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 집이 가장 기뻐하신 모습을 우리의 모든 것이 맞도록 하는 해결 간절히 바라보니 주님 앞교수가 역사에 도착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개인가정생활자녀 범사에 하나님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을 기쁘게 하는 죄의 모든 것 되기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마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도난을 내고 우리의 이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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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을 이마하여 주님의 영광을 이마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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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full of love and grace Lord You're the only one who can resolve our problems You are our good Lord We truly believe Before our God We'd like to make our confession today and we ask for Your help Come and purify us by the precious blood of Jesus and cover us with Your recovery and Your healing and Your love Our Father, help us to overcome the problem the world of the problem Help us to grab the cross of Jesus and let us live a victorious lif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This morning I would like to share a message under the title Commit Your Way to the Lord Please repeat after me Commit Your Way to the Lord Commit Your Way to the Lord Psalms 37, verses 3-7 We'd like to share the grace of the Lord together We have two different ways in our lives The first way is the way of humanism the way we want it to go Number two The God-oriented The God-centered life There's two different ways While we are living in this world There's a humanism and God-oriented and God-centered there's a conflict all the time Sometimes We make our own thinking Sometimes we are going to the wrong way and meet with a failure and fall into despair However Even This is the long way to go and rough way But if we go to the way of the God-oriented The final destination is the eternal life and a victorious life While we are living in this world Let's live a life the God-oriented Let's glorify the name of God and enjoy the great blessing of the Lord In order to live that kind of life Number one Rely on the Lord alone Psalm chapter 37 and 3 says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The Bible is clearly telling us Believe in God and rely on the name of God and do good However while we are living in this world it is so difficult to do good It's so difficult to practice Love of God We meet with a lot of problems Earthly people lie and deceive others sometimes and they think that is a smart way to live Sometimes they harm others for their own benefits But we should not live like that That's why we have a conflict within us We are relying on the name of God We must do good To live a righteous life We should not compromise with the false things We should not go to the wrong way As qualified people of God We must be the joy of the Lord and go to the right of the righteousness Then God will bless us Even we say we believe in God again and again But as a matter of effect we compromise with the sin And we commit sin And we sometimes we live a wide life But we come to church every Sunday And sometimes we shake our heads like this We should not do this But if we are making the same sins over and over again That means we are living a shameful life Lord In this new year Let us rely on you only Let us live a God-centered life Then that's the time God will bless you In this world People are And help us not to compromise the sin with immediate gains That is not a true successful life That is a failure After time goes by everything will be gone someday Everything will become in vain However if you rely on the name of God and seek His name through His work He will do the wonderful things and pour much grace upon us Always think about the Lord first and be the joy of the Lord That's your first priority Jesus said the way that is a narrow way that is a rough way However but go to that way Matthew chapter 713 says Enter through the narrow gates for wide is the gate and the road is the road that leads to destruction and many enter through it We must go to the wide way of righteousness and life and rely on the name of God and He will pour much grace upon our lives In the Bible in NIV said Enjoy safe pastor That means enjoy the circumstances Enjoy in His safe place When you rely on the name of God He will lead you to the safe farm and make sure you can enjoy your life Let's live a God-centered life God will take care of everything for you Psalms chapter 21 He is our shepherd that we shall not be in want Therefore while we are living in this world we must overcome with the goodness Romans chapter 12 and 21 says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Do not compromise with the sin Do not surrender before sin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Sometimes we look like we are living a foolish life but in the viewpoint of God we are living a righteous life That is the blessing God bless each one of you today Number two Rejoice in the Lord The Bible says Psalms chapter 37 and 4 says Take delight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Lord we are satisfied only you We are joy with you Father and we give thanks to you and God will do this for you Hallelujah No one is living without the problem Everybody faces problems The problem is God is making us go through some kind of procedure some kind of a test through the discipline to grow our faith stronger and try to get rid of all the wrong things and change as beautiful as God wanted But the problem is when you face the problem when you face difficulties we must guard our heart It is difficult to guard our heart When our heart falls everything will falls And therefore the Lord is telling us rejoice in the Lord Rejoice in the Lord Give thanks to God in the Lord Then blessing of the Lord will be yours During worship service recover your great joy Apostles Paul when he was in prison he has encouraged people and sent a letter to people in Philippi Philippians 4 and 4 says Rejoice in the Lord I will say it again Rejoice Rejoice in the Lord I will say it again Rejoice He was in the prison Maybe he was in despair He was living a life of suffering It was cold It was dirty and bad smells and he did not eat right Maybe he was hungry Even he was in that kind of place He was in the Lord He got in his heart He had a joy of the Lord and sent this letter to all the people outside of the prison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He made a great proclamation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If anything gives you a hard time Keep the joy of the Lord and overcome all problems You have a spring of joy Let it overflow through your life When I was in the States I got a letter from Japan One of our church members in Full Gospel Church in Japan A deaconess sent me a letter with the tears When I saw this letter this paper was standing with the tears Pastor prayed for me My second son and he could not accommodate with the circumstances and he left the home I don't know where he went I cannot find my son My first one and he had a high GPA and he is living a pretty good life but second son is having a big problem He was lonely and he was wondering and left home and did not come back Her heart was falling down But she was a person of a prayer She guarded her heart and she started to pray Her husband was so busy She was running a big business and always going to go out to the office But finally And he also cried together and prayed for their son Second son He was so busy Even he had a meeting during Sunday But when they went through a big problem like this Now finally he became They came back to the life of the God oriented life God oriented So he came back home and they hold hands together and cried and prayed And God gave them hope and dream But after two months later I got a letter again My son came back home Hallelujah God has protected this family Her husband became an elder of the church and became a great servant of God God has changed the whole family They went through the suffering But that is the only procedure to receive the blessing When we are in despair When our hearts fall down God is giving you words Isaiah chapter 41 10 Great word of God So do not fear For I am with you Do not be dismayed For I am your God I will strengthen you and help you I will uphold you with my righteous right hand Hallelujah The Lord is telling us Do not fear Do not worry about it Do not fall into anxiety Do not be dismayed Doesn't matter what circumstances I am with you If everybody forsake you and left you I never forsake you I will never leave you Philippians chapter 4 6 says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 situation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 to God and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during the time of worries do not worry about it kneel down before God and pray with thanksgiving That's a Saturday When you go to Prairie Mountain and go to the Prairie Cave you'll see nothing but tears Lord I cannot do it Do everything for me I will just follow you I am your messenger your only messenger The Lord is holding this church We're not doing this Whenever I come up here to preach the gospel I give thanks to God with the tears Every time Lord you have called many church members from all different places We give thanks to you I'm nothing Lord you're working today When I pray like this I understand I realize myself I'm like nothing Everything was done by the Lord Lord help me to guard my heart Make sure my heart will not fall down Let us have overflowing joy There's a lot of stories I hear from all different places from the hospital I hear some some bad news here from the hospitals all the many doctors that gave up on their patients Lord I cannot do this Hold their hearts Let them give a good health Let them have a good health When the Lord give us a peace We can see that everything God will control everything Let us have an overflowing peace We must entrust everything to the Lord The Bible is telling us entrust everything to the Lord Psalm chapter 37 and 5 says Commit your way to the Lord an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We try to do by ourselves We must commit everything to the Lord We must let Him do it Even we say we commit our life to God completely Even we keep saying it but we are carrying it by ourselves We try to carry it by ourselves Brothers and sisters you gotta truly commit everything to the Lord Let Him do this Then we can have a true peace and joy and true freedom Look at Daniel He was falsely accused and had a jealousy on him and all the people who were jealous on him and if anyone to bow down before other idols to put them in the lion's den and there was a plan they made to try to kill Daniel and falsely accused him Even Daniel knew about this Even he was in the great danger He opened the window toward Jerusalem and prayed three times a day Maybe he could hide himself and pray but he did not do that He did not surrender before everyone boldly He has opened the window and prayed before God three times a day But he was caught He was arrested and thrown into the lion's den And King was so shocked and spent the night fasting He was worried about it all night long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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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saved your life Your majesty I'm here I'm so safe I'm doing fine in here My God sent an angel and closed their mouths and let me take a good rest all night long When you see the Bible It was cold in there But he was sleeping He slept on carpet of lion Lion was worm right? Just like he slept on the electric blanket God poured much grace upon him And majesty and the king saved him saved his life Then the king gave orders to arrest a man who had maliciously accused Daniel and he had them thrown into the lion's den Along with their wives and children a lion leaped on them and torn them apart before they even hit the floor of the lion's den We cannot resolve our own problems Your anxieties your worries commit everything to the Lord Psalms chapter 55 says Cast your cares on the Lord and he will sustain you He will never let the righteous be taken Perverbs chapter 16 says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1 Peter chapter 5 and 7 says Cast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This is a story about Pastor Jang Jong-taek who wrote the song called Grace He was commissioned to charge in the Korean church Korean church's worship service and gave up all his life in the states and returned to Korea but his daughter suffered from very rare disease This is called anti-NMDA encephalitis She was in coma She was in intensive care unit and doctor said Her name is Onyu Onyu went into intensive care unit The reason she went in there is not to be cured She has to survive by herself Nothing we can do about this We cannot do it They gave up on her And Pastor made a confession like this All people said there's no way to save my child and people and we are all in despair But we thought this way This is the time that God will start his work That's why we have a comfortable heart Maybe he felt his heart fell down and suffering from very rare disease and she was in coma She was just like half dead But Pastor and his wife committed everything to the Lord and prayed continuously again and again Prayed for a whole two months and a miracle was happening And she just woke up like this and she said Jesus Jesus After eight days later and she stood up and started to walk That was the work of God Through this suffering he made a confession like this The suffering was the special grace of the Lord I could go close to God My daughter was in intensive care unit I thought like this I cannot do anything This is the time of a prayer So I went more close to God Commit everything to the Lord Number four Be patient and wait before the Lord We must wait until the end Psalm chapter 37 and 7 says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Do not fret when people succeed in their ways when they carry out their wicked schemes Verse 1 says Do not fret because of those who are evil or be envious of those who do wrong Lord why all these things are happening to me Why I have to go this way Maybe people complain like this Be still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Do not complain about it Psalms chapter 37 and 2 says For like the grass they will soon wither like green plants they will soon die away and everything will die away right during winter time in the time of God God will do this for you control your temper do not complain no matter what happen 37 and 8 says refrain from anger and turn from wrath do not fret it leads only to evil when you get angry when you get too excited everything will make the situation worse when you feel like you get angry wait be still and wait and be patient before the Lord Romans chapter 8 28 says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brothers and sisters it is difficult to do this I know that it is so difficult to do this all Koreans have like they want to do everything quick right it is so difficult to be patient the Lord said be patient wait and be still then God will do this for you Psalms chapter 1 and 6 says for the Lord watches over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lead to destruction 23 and 6 says surely your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your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no matter what circumstances no matter how big is the problem grab grab the hands of God and march forward with the great faith Lord hold my hand even we are going through the darkness is the story way help us to overcome by grabbing your hand help us not to fall down let us all live for the glory of God I bless you in the name of the Lord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m tired I'm weak I'm alone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when my way grows drear precious Lord linger nea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le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let's hold the hands of God and walk with him let us all pray dear heavenly father with the precious grace we are going through suffering we have agonies we have wounds we are sick there's there's circumstances give me a hard time we are going through the suffering have mercy on us today hold our hands let's live a victorious life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please continue to keep your head bowed down a little while longer what is our life our life is just like a fog it will be disappeared someday there's no bigger blessing than believing in Jesus if today is your first time visited our church please stand up do not hesitate and accept Jesus as your personal savior even you came to church a few times but did not have any conviction of salvation please stand up right now on the balconies on the first floor having this service in Vietnam in Japan in the whole world it doesn't matter wherever you are if you can hear my voice please stand up and pray after me this prayer I do not know where I am from and why I live I do not know where I am going I have lived in sins you died on the cross for my sins I accept Jesus who resurrected as my personal savior I have become a child of God I will live for you from now and forever in Jesus name I pray Amen we welcome in the name of the Lord Lord we would like to hold your hands today let us all pray together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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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 God Lord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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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앞에 은혜만과 변화만과 치료보고 해봤대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온 제 모두 대하여 주옵소서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료를 씁니다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시갑도 치고나요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여 접삼겨요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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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여 I'm tired I'm weak I'm lone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please lay your hands on the sick part of your body if you have any problems please lay your hands on the chest do you have any father with a full of love of full of grace and love come and recover us today and heal us today father your diseases go away be recovered come and resolve all our problems today lord your diseases your headache your shoulder pain and neck pain go away your heart disease and stomach disease go away your joint problems and diabetes and high blood pressure go away all tumors and cancers go away you sterility and incurable diseases go away bless our children and our family today and answer all our prayers today and bless our business and working places father god we fix our eyes on you only father we want your name glorified your name only father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when my way grows to rear precious lord lingonier when my life is almost gone hear my cry hear my call hold my hand the last I fall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home God has healed heart disease and stomach disease today God is only one who can resolve our problems please say each other let's commit everything to the lord this is time for the offering dear heavenly father you are truly good god and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wonderful message today father our father god this is time for the offering dear heavenly father control our hands and our mind as we make our offerings today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dear all foreigners i have an announcement for all foreign guests who have participated in this service today number one there's a briefing for foreigners after the 9 a.m. and 11 a.m. services after the service you will see a state member carrying a foreigners briefing sign the person holding the sign will guide you to the foreigners briefing room on the fifth floor of this main sanctuary building please come and join us after the service we have a church introduction programs and the total meeting is going to be less than like 20 to 30 minutes please come and join us after the service number two on sunday english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is provided for the following worship services 7 a.m. 9 a.m. 11 a.m. and 1 p.m. service number three on wednesday english interpretation is provided for our all-night prayer meeting from 9 30 p.m. until 11 p.m. number five we have two english worship services every sunday the first service start at 9 a.m. and the second service start at 11 a.m. in the sea salmon building on the 11th floor at the grace hall please come and join our services and i'll be right back after this special song one Roji roji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나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축배되니 이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바다 덕분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우리 바다 덕분같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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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능하신 주여 천지만 물러도 주를 찬성합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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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지만 물러도 천지만 물러도 아삼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we have the following church news and information once again dear all foreigners there's a briefing for foreigners after the 9 a.m. and 11 a.m. services after the service you'll see a stand member carrying a foreigners briefing sign the person holding the sign will guide you to the foreigners briefing room on the on the fifth floor of this main sanctuary building please come and join us after the service we have a special events and giving a reward we are giving this little rewards for people with evangelization evangelization this pastor Young Lee and the pastor Young Lee Cho of senior pastor of this church he's calling all different provinces and different name name of peopl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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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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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preach the gospel together. Let us all pray together. Dear Heavenly Father, with a full of love and grace, with our whole heart we made our offerings today, our Sunday offering, our tithe, our construction offering, missionary offering, heart hospital offering, and many different kind of offering today, Father. Receive this gladly and let it be used for your glory, Father, and bless our hands even a thousand times more than before, so we may practice the love of Jesus.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And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Now, may the abundant grace of Jesus Christ, the everlasting love of our Father, the rich blessings and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all the congregation and their family members, today and in their daily life, and forever. Amen. It has been a pleasure to minister to you today in this service. This is Isaac, your interpreter for this service. And thank you for coming today. God bless you. Amen. 아름다운 자조신 나의 하나님 아름다운 자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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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교회 건립을 기원했습니다 예배 후 이영훈 목사는 오재웅 선교사의 안내로 앙엘레스 순복음교회 성도가정을 신방해 격려했습니다 같은 날 앙엘레스 보건소 기공식도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가난한 현지인들의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풍토병이 많은 필리핀이기에 앙엘레스 보건소는 지역 보건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시간 이영훈 목사는 구피프를 통해 세워질 보건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문명밖에 생활하던 아이다족을 위한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로 보금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FBC 뉴스 심지혜입니다 새해 들어 대교구별로 전도 발대식과 전도 기도회, 세미나 등 영혼 구원을 위한 영적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보도에 김선태 리포터입니다 종로 중구 대교구는 17일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의를 갖고 영적 재충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 전도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구사역을 결단했습니다 이어진 전도 시상식은 성도들에게 영혼 구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교구 부응을 예고했습니다 22일에는 관악대 교구에서 성령 대망의를 통해 전도자로서 사명감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어진 전도 발대식에선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고추했습니다 또 전도 시상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부응하는 교구사역을 다짐했습니다 같은 날 구로 대교구도 성령 대망의와 전도 발대식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구사역을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카드에 적으며 태신자를 인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 전도 시상식을 갖고 모범 교부를 격려했습니다 전도 발대식뿐 아닙니다 마포일 대교구는 23일 한 영혼 기도회를 갖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기도회단을 쌓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6일에는 양천 대교구에서 전도 기도회를 갖고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갑없이 주신 생명을 우리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선물하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구사역을 다짐했습니다 24일에는 은평대교구에서 송경호 장로를 강사로 전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2천 명 이상을 전도한 송 장로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고 건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는 꼭 2명 이상 전도한다는 각오를 새기며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FGTV 뉴스 김선태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장로 전도단은 20일 이영훈 목사를 설교자로 신년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금의 능력을 주제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보금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전하는 것이라며 성령과 함께 2019년도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장로 전도단 10년 근속 봉사상을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원로 장로회와 연로 장로회를 대표해 김근수 장로와 조규형 장로가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고 이철한 단장이 인사했습니다 장로 전도단은 지난해 715명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2부 순서에선 장로 전도단의 전도성회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19일 세계보금연맹 WEA 사무총장이자 대표인 에브라임 텐데로 감독 일행과 만나 환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영훈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보금통일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25일 실베스트르 코어시빌레 코트디부아루 주한대사와 만나 환담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실베스트르 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실베스트르 대사는 한국과 코트디부아루 양국의 친천 강화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순복음 중보기도학도 1학기가 23일 시작됐습니다 생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여행을 주제로 하는 중보기도학교는 중보기도사역의 원리와 실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역동적인 중보기도사역의 장이 펼쳐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합니다 이날 배정호 목사는 기도의 계획이 곧 삶의 계획이라며 기도의 계획을 잘 세우는 2019년이 되자고 했습니다 마포 이대교구는 24일 6교구 기도처에서 3040 신년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구 내 30, 40대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이날 예배에서 이상용 목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행복성전에서 3040과 함께하는 부부연합 예배를 갖고 성장년층의 부흥과 영성회복 또 믿음의 전진을 지속하는 마포 이대교구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금천대교구는 17일 1교구 기도처에서 남성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새해 첫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한 이 시간 김창수 목사는 예배와 사명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온 성도들은 남성 지구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2019년이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동대문 성전은 23일부터 사흘 동안 2019 봄신상품 축복성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성회에는 송문수, 이장균, 이일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척 사역이 새해에도 계속되며 503번째 교회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2기 개척학교 출신인 정향숙 목사는 19일 경기도 고향에서 순복음 기다림 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개척국장 배산만 목사는 오직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명을 다하자고 격려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원 소식입니다 22일에는 여의도순복음 강동교회에서 24일에는 동작대교구에서 성령 대망회를 갖고 영적 재충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7일부터 사흘 동안 여의도순복음 새성복교회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예배와 놀이를 적절히 배분해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기도원에서는 신년 응답과 축복기도 대성회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FGTV 뉴스였습니다 새해 목표로 삼았던 성경통독과 필사 잘하고 계신가요? 올해만큼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다시 마음 다잡으시고 혹시 중단됐다면 힘을 내서 끝까지 함께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1월 4일 4일 4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새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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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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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모두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니 누구가 생명에 부를세 생명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모여를 날마다 일부러 갇히게 남대히 싸우며 다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이함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함께 그대는 행복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흔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이함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때 그대는 영접할 개봉이 있는가 그대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 이함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 이함이 깨끗이 씻기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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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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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 드리니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성령님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원로 목사님에게 성령의 이름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삼창하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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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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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성령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육상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열어서 울루 목사님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주여 마치 거라고 주시고 강약하게 주여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능력이 선포되며 말씀이 선포되며 경쟁하게 가도 진실의 역사관을 변할 수 있도록 세림 역사여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장에 때가 오지는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서 성령의 승만 제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고 올라가고 보서도 의지할 때 성령 하나님 역사여주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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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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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pray that you will lift up our citizens on the last days and we give you thanks for using us as your servants we pray that we would repeat development and stability in all areas of society and may politics and politicians fear God and may many politicians love our citizens and give them wisdom we pray that the regime of Kim Jong-un will disappear and may all nuclear weapons be abandoned we pray that no tragedy like the Korean War will be repeated on this land and may two Koreas become one so that we can praise you with one voice may your praise and worship spread all across the world we pray for Pastor Yonggi Cho we pray that you would give him health and we pray that you would hold him fast so he will remain healthy and may the flame of the Holy Spirit be upon him as he preaches your word we pray for Pastor Yong-un Lee may he not lack anything in directing this church and may he go across the world to preach the gospel you have said come all you who are weary and burdened and I will give you rest may we firmly hold on to this word and move forward may all our problems be solved and may we commit our problems under the cross may we only look to the cross so that all our answers to prayer will be answered businesses, households, family and work problems will be solved we come just as we are but we pray that all our problems will be solved wit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may we be filled with vitality like a new eagle we give you thanks for bringing Pastor Yonggi Cho here with us to preach your word as he preaches your word may the fruit of your word be abundant and may this time be served as a precious time where all our problems are solved and may we experience the Holy Spirit once again during this time we pray for every helping hand helping us with this worship service and we also pray for choir we will give you praise we pray that their dedication and sacrifice will be recorded in heaven we give you thanks and glory and in Jesus' name we pray Amen we welcome all of our foreign guests to Yeoido Full Gospel Church this is Sharon bringing you a simultaneous interpretation of this service so you may be able to join us for worship this service we็em Matthew 8, verses 5-13 Matthew 8, verses 5-13 When Jesus had entered Capernaum, a centurion came to him asking for help. Lord, he said, my servant lies at home paralyzed and in terrible suffering. Jesus said to him, I will go and heal him. The centurion replied, Lord, I do not deserve to have you come under my roof, but just say the word and my servant will be healed. For I myself am a man under authority with soldiers under me. I tell this one go and he goes, and that one come and he comes. I say to my servant, do this, and he does it. When Jesus heard this, he was astonished and said to those following him, I tell you the truth, I have not found anyone in Israel with such great faith. I say to you that many will come from the east and the west and will take their places at the feast with Abraham, Isaac, and Jacob in the kingdom of heaven. But the subjects of the kingdom will be thrown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y will be weeping and gashing of teeth. Then Jesus said to the centurion, Go, it will be done just as you believed it would. And his servant was healed at that very hour. Amen. You may now take off your headphones and enjoy listening to the choir music. Amen. You may now take off your headphones and enjoy listening to the choir music.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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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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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as we live our live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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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가 아름다운 성령을 받은 이 노래가 아름다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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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love there are those who take a step backwards because they're afraid but may no one in this church be afraid to live in this world and may our church members continue to preach the gospel and experience great miracles of you and in Jesus's name we pray amen let us give offerings that we have prepared let us pray hallelujah father god who is full of love and grace we give you thanks for bringing us to your house to worship you on this blessed day with sincere hearts we give you thanks for giving us the word of life and the truth through pastor yongi cho because we are thankful for your grace that we have received we are giving our precious offerings to help us to give our offerings with thankful and joyful heart and in Jesus's name we pray amen on sunday english interpretation is provided for the following worship service 7 a.m 9 a.m 11 a.m and 1 p.m on wednesday english interpretation is provided for the service at 10 30 a.m on friday english interpretation is provided for our all-night prayer meeting from 9 30 p.m until 11 p.m we also have an english worship service at 9 and 11 a.m in the ccmn building in the grace hall on the 11th floor we have an english friday night worship service at 8 30 p.m in the ccmn building in the grace hall on the 11th floor on the 11th floor on the 11th floor on the 11th floor 2 p.m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고 온 양에 인도해 주시리 이 소울이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기에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놀라운 주 사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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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년에 온몸에서 피니atubo가 피니atubo가 which was a disaster of the Philippines Aita tribe that has been living by practicing primitive culture lost their place for the Aita tribe that has been ignored by the governor of the Philippines our church has changed their lives with the love of Jesus Christ and presented them with dreams of the future through the good people since 2008 on the 21st we confirmed the fruit of miracles harvested by love sharing and Pastor Young Lee visited the Philippines to sow another seeds of love missionary OJ Young who was dispatched from our church is carrying out the ministry of mission in Angeles and practicing love sharing with good people Angeles Full Gospel Church is growing the fastest in this region while church members prayed after buying the land and for building their church they received a great gift from God they are able to build a new sanctuary through the good people with construction offerings of our church members on the day of the groundbreaking ceremony of a new sanctuary all church members scrambled to head to the church because of the news that Pastor Young Eun Lee will be visiting starting with the ceremony our church's good people will be at the forefront of evangelization of this region along with our missionaries we ask for your prayer and encouragement so that a full gospel church can be beautifully completed may Angeles church be built beautifully so that this church can help to build the kingdom of God Pastor Young Lee's missionary journey continues he visited the construction site of a church of our missionary he blessed them and encouraged them we give thanks to Pastor Young Lee for visiting our construction site of our new sanctuary we ask for your prayer and support the love of Pastor Young Lee towards our full gospel Christians in the Philippines continued Pastor Young Lee took a motorcycle into the regions where it is difficult for cars to enter he visited Christian homes that are facing difficulties comforted them and blessed them there was another gift of our church's good people for poor neighbors who cannot receive medical services in Angeles our church decided to build a health center once the place is completed it will take care of the people in Angeles who do not properly receive medical benefits likewise our church's good people will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of the Philippines and prepare a vision of a new hopeful 70 year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Yeoido Mission Center for the evangelization of Asia in the region that is changing rapidly hope sharing of our church that builds the future was spread to Aita tribe in the Philippines children who take care of livestock in the jungle are growing without receiving the benefits of education in 2010 good people built Alunan's elementary school so that these children can receive the benefits of education children here are being nurtured with their dreams by receiving education children who finished elementary school have to walk four hours to get to school roads are endless there are many students who give up on education because the schools are very far the good people heard this unfortunate news and began to build dorms for Aita tribe near the school in 2018 finally the day of the completion of the dorms arrived Pastor Young Lee came here and congratulated the completion of the dorms the dorms that have bedrooms bathrooms and cafeterias will nurture their dreams and hopes of Aita children the good news arrived at this event when Pastor Young Lee visited the village of Aita tribe ten years ago there was a child from Aita tribe who could not walk Pastor Young Lee fervently prayed for the healing of the child please give her a big round of applause the child who is running energetically is Tanika before the completion of the dorms Tanika walked here and gave thanks to Pastor Young Lee Pastor Young Lee put beautiful shoes on her and prayed that she will grow well as a child of faith Pastor Young Lee and the good people gave gifts to these children who are the future of the Philippines encouraged them and promised to give them scholarships they spread dreams and hopes to these children I'm studying diligently thank you for giving me healing currently these children are being nurtured with faith of the full gospel and growing in faith we ask for your big round of applause of these children likewise love sharing of our church materialize the dream of a Aita girl like a miracle the good people from our church will help these children to be nurtured with the word of God and to confidently stand as the leaders that lead the Philippines and as the leaders of Christianity through the good people our church is changing regional societies and regions where the gospel cannot be preached in addition missionaries of our full gospel are making utmost efforts to preach the gospel we ask for your support and encouragement for the limitless love sharing of the good people towards neighbors across the globe thank you for the love of God 다음 주일은 성찬 주일입니다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월 1일부터 서강대교 주차장 무료 이용이 불가하오니 성도님들께서는 국회 둔치 주차장 및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원 신년 응답과 기적 축복 금식 기도 대성회가 1월 28일 월요일부터 일주일간 오살리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이용훈 목사님의 신간 야외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가 출간되었습니다 오늘 결실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1층 베들레헴 성전에서 있습니다 인도하신 성도님과 함께 예배 후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주간 새가족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주의 성경을 선물로 드립니다 대성전 1층 Jesus is at your right hand and the Holy Spirit is with us whenever your children come with the name of Jesus Christ they live a victorious life that is filled with your grace. When people come with the name of the Lord they receive your blessings. In Jesus's name we pray. Amen. Please stand as we sing the Lord's Prayer. Amen.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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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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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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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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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 loo'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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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개발 NGO 구피플은 2008년부터 이들을 위해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고 병원과 학교를 건립해 주었습니다. 또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을 짓고 물탱크와 정화시설 등을 지원했습니다. 무엇보다 필리핀 제도권에 편입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지속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21일 마련된 산타올리아나 기숙사는 아이다족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아이다족이 거주하는 곳은 도로와 이동수단이 없어 학생들의 통학이 힘든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상급학교 진학은 꿈꿀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기숙사는 3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으며 식당도 함께 있어 아이다족의 미래의 희망을 키워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사를 전한 구피플 이사장 이영훈 목사는 필리핀의 미래 지도자를 세우는 사역을 기원했습니다. 이어 레이날드 카타쿠탄 카파스 시장이 구피플의 아낌없는 사랑에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름도 생소했던 조선을 찾아와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었던 서구의 선교사들처럼 보금의 빚을 갚기 위한 우리 교회의 나눔 행보, 더욱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FSB 뉴스 심지혜입니다. 산타올리아나 기숙사 완공식에 이어 구피플은 22일 앙엘레스 교회와 보건소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계속해서 심지혜 리포터입니다. 필리핀의 미래를 위해 기숙사가 완공됐다면 영혼구원과 상한 육체의 회복을 돕기 위한 교회와 보건소 건립도 이어졌습니다. 새롭게 기공식을 가진 앙엘레스 순복음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오재용 선교사가 담당해 현지인 선교를 위한 구원의 방주이자 보금의 등대로 사역하게 됩니다. 오선교사는 2009년 4월부터 이곳에서 사역하며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 사역의 지평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지역을 살리는 보금의 통로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이 지역을 살리는 보금의 통로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 내외빈이 시섭식을 갖고 아름다운 교회 건립을 기원했습니다. 예배 후 이영훈 목사는 오재용 선교사의 안내로 앙엘레스 순복음 교회 성도 가정을 신방해 격려했습니다. 같은 날 앙엘레스 보건소 기공식도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병원에 갈 돈이 없는 가난한 현지인들의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풍토병이 많은 필리핀이기에 앙엘레스 보건소는 지역 보건 활동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영훈 목사는 구피플을 통해 세워질 보건소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문명밖의 생활하던 아이다족을 위한 우리 교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격려로 보금의 꽃이 활짝 피어나기를 기대해봅니다. FSB 뉴스 심지혜입니다. 새해 들어 대교구별로 전도 발대식과 전도 기도회, 세미나 등 영웅 구원을 위한 영적 담금질이 한창입니다. 보도에 김선태 리포터입니다. 종로 중구 대교구는 17일 기도원에서 성령 대망의를 갖고 영적 재충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또 전도 발대식을 갖고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부사역을 결단했습니다. 이어진 전도 시상식은 성도들에게 영웅 구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며 교구 부흥을 예고했습니다. 22일에는 관악대 교구에서 성령 대망의를 통해 전도자로서 사명감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어진 전도 발대식에선 나도 전도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명감을 고취했습니다. 또 전도 시상을 통해 성도들을 격려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부흥하는 교구사역을 다짐했습니다. 같은 날 구로 대교구도 성령 대망의와 전도 발대식을 통해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교구사역을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 성도들은 전도 대상자의 이름을 카드에 적으며 태신자를 인도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 전도 시상식을 갖고 모범 교부를 격려했습니다. 전도 발대식 뿐 아닙니다. 마포일 대교구는 23일 한 영혼 기도회를 갖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기도회단을 쌓았습니다. 참석자들은 태신자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6일에는 양천 대교구에서 전도 기도회를 갖고 목자의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갑없이 주신 생명을 우리도 믿지 않는 이웃에게 선물하자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는 교구사역을 다짐했습니다. 24일에는 은평대교구에서 송경호 장로를 강사로 전도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2천 명 이상을 전도한 송 장로는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고 건면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올해는 꼭 두 명 이상 전도한다는 각오를 새기며 부흥의 주역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FGTV 뉴스 김선태입니다. 한 주간 우리 교회 단신입니다. 장로 전도단은 20일 이영훈 목사를 설교자로 신년 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제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복음은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전하는 것이라며 성령과 함께 2019년도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장로 전도단 10년 근속 봉사상을 시상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원로 장로회와 열로 장로회를 대표해 김근수 장로와 조규형 장로가 각각 축사와 격려사를 전했고 이철한 단장이 인사했습니다. 장로 전도단은 지난해 715명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2부 순서에선 장로 전도단의 전도성회 사례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19일 세계보금연맹 WEA 사무총장이자 대표인 에브라임 텐데로 감독 일행과 만나 환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영훈 목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보금통일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는 25일 실베스트르 코아시빌레 코트디부아루 주한대사와 만나 환담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실베스트르 대사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실베스트르 대사는 한국과 코트디부아루 양국의 친선 강화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순복음 중보기도학도 1학기가 23일 시작됐습니다. 생수의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여행을 주제로 하는 중보기도학교는 중보기도사역의 원리와 실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며 역동적인 중보기도사역의 장이 펼쳐지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합니다. 이날 배정호 목사는 기도의 계획이 곧 삶의 계획이라며 기도의 계획을 잘 세우는 2019년이 되자고 했습니다. 마포 이대교구는 24일 육교구 기도처에서 3040 신년축복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구 내 30, 40대 성도들을 중심으로 모인 이날 예배에서 이상용 목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자고 했습니다. 같은 날 저녁에는 행복성전에서 3040과 함께하는 부부연합 예배를 갖고 성장년층의 부흥과 영성회복 또 믿음의 전진을 지속하는 마포 이대교구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금천대교구는 17일 1교구 기도처에서 남성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신앙인으로서 새해 첫 각오와 다짐을 새롭게 한 이 시간 김창수 목사는 예배와 사명을 회복하자고 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나온 성도들은 남성 지구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며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2019년이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동대문 성전은 23일부터 사흘 동안 2019 봄신상품 축복 성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성회에는 송문수, 이장균, 이일성 목사가 강사로 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개척 사역이 새해에도 계속되며 503번째 교회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2기 개척학교 출신인 정향숙 목사는 19일 경기도 고향에서 순복음 기다림교회에 창립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역을 다짐했습니다. 개척국장 배산만 목사는 오직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명을 다하자고 격려했습니다. 한 주간 기도원 소식입니다. 22일에는 여의도순복음 강동교회에서, 24일에는 동작대교구에서 성령 대망회를 갖고 영적 재충전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17일부터 사흘 동안 여의도순복음 새성복교회 중고등부 동계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예배와 놀이를 적절히 배분해 학생들의 영적 성장을 이루도록 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이번 주 기도원에서는 신년 응답과 축복기도 대성회가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FGTV 뉴스였습니다. 새해 목표로 삼았던 성경통독과 필사 잘하고 계신가요? 올해만큼은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도록 지금 다시 마음 다잡으시고 혹시 중단됐다면 힘을 내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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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BC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GBC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GBC였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가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 가네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시니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예수님 나에게로 말씀하셔서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주소서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시의 하나님 생명을 해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전등하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연스러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한 번 낚인 사람에게도 완전히 새롭게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롭게 하신 정리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공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어려움 중에도 모든 어려움 중에도 나의 영혼 주를 믿네 반란과 고통이 와도 나의 영혼 모든 걸 새롭게 하시네 모든 걸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내 삶을 모든 걸 새롭게 하시네 나를 차 있게 하시네 모든 걸 주의 흔해로 새롭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어려움 중에도 모든 어려움 중에도 나의 영혼 주를 믿네 반란과 고통이 와도 반란과 고통이 와도 나의 영혼 주실래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하겠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걸 새롭게 모든 걸 새롭게 하시네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 내 삶의 모든 걸 내 삶의 모든 걸 새롭게 하시네 나의 자극게 하시네 모든 걸 주의 흔해로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모든 걸 주의 흔해로 모든 걸 주의 흔해로 새롭게 하시네 모든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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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롭게 하시네 그 십자가 내 삶의 모든 걸 새롭게 하시네 날 차 있게 하시네 모든 것 주의 의미로 새롭게 날 새롭게 하시네 날 차 있게 하시네 모든 걸 주의 의미로 새롭게 하시네 생명 죽게 있네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생명 죽게 있네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생명 죽게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니 힘을 다해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 찬양하니 생명 죽게 있네 내 생명 주 찬양하니 저 찬양하니 내 bog 도시 힘을 다해 주 찬양하니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주님을 향한 고백과 성포로 아멘 죽게 있네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전시문에서 부합합니다 생명 죽게 있네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생명 죽게 있네 능력 죽게 있네 소망 죽게 있네 주 안에 내 생명 주 안에 내 생명 주 안에 내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전시부령과의 박수를 더 크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수많은 우리들은 주지요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숨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삶의 주관자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불어 경배합니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주관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편안해 예수 이름 너 빛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너 빛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너 빛에 예수 이름 너 빛에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너 빛에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너 빛에 fastest 예수 이름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두 손님과 함께 교환을 나아갑니다 능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 내 삶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과 직장과 경헌대 역사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하나님 나라로 이마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차가 저기다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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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이름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뛰고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거부자라는 우리도 그 능력으로 역사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능력, 주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내 삶의 역사여 부르마이니 아마 우리 모든 삶의 신화가 노을력으로 역사하시오 이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내가 섬철하게 여주시옵소서 예명하게 놀라는 주의 말과 이마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믿음 안에서 주님께 나와 사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시간되게 하시옵소서 시간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많은 유혹과 욕심에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전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와 사오니 주님의 보혜를 피로 정혈케 씻어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의 우상과 사신이 떠나가며 분열과 다투이 물러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의도 순봉기를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의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에게 늘 건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영원 단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하셔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오자입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마셔서 오늘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이장균 부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험이 넘치게 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이 만나는 시간대에 할 수 없어서 오늘 저희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때에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해결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인만을 잔양대와 예배를 돕는 난의 성교위에 하늘의 신령관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이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전해 대하시고 각국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신경에 등장하소서 아멘 오늘 은혜받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다 사방과 에루살렘과 두루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주님을 신뢰해 큰 환란 중에 주님을 신뢰해 그 선하심을 믿네 그 선하심을 믿네 실패했을 때에도 늘 선하신들 있네 주님의 시위에 내 풍림의 시위에 내 풍림의 시위에 내 풍림의 시위에 내 풍림의 시위에 주님의 시위에 주님의 시위에 늘 고개하시며 늘 바람 없으시니 주님의 시위에 내 풍림의 시위에 내가 상에 그 안지 못할 자리로 나의 주야 내 풍림의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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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지 못할 자리로 실패했을지라도 주님의 시위에 내 풍림의 시위에 내 풍림의 시위에 제풍림의 시위에 아멘 우리 교회는 구피플을 통해 지구촌의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 나눈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1991년 필리핀의 대재앙 피나투고 화산 폭발 이 지역의 원시 문명을 고수하며 살던 아이다족은 삶의 터전을 이뤘습니다 필리핀 정부도 외면한 이 아이다족을 위해 2008년부터 우리 교회는 구피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미래의 꿈을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 21일 사랑 나눔으로 거둔 기적의 열매를 파견하고 또 다른 사랑의 씨앗을 심기 위해 이영훈 목사가 필리핀에 방문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오재웅 선교사는 앙헬레스 지역에서 선교의 상용을 감당하고 있으며 구피플과 함께 사랑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앙헬레스 순복음 교회 성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한 땅을 구입 후 기도하던 중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의 건축 헌금으로 구피플을 통해 새 성전을 짓게 된 겁니다 새 성전 규봉신날 이영훈 목사 방문 소식에 온 성도들이 앞다퉈 교회로 향했습니다 이 첫 삽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 구피플은 우리 성교사와 함께 이 지역 복음 하에 앞장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의 교회가 아름답게 완공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앙헬레스 교회가 순순하게 예쁜 교회에 잘 젖어가지고 편안히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훈 목사의 선교 여정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교단 소속 성교사의 교회 건축 현장을 방문해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영훈 목사님께서 성전 규칙 현장을 직접 찾아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승복음의 필리핀 성도를 향한 이영훈 목사의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어려운 성도 가정을 방문해 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차량 진입이 어려운 지역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어려운 성도 가정을 방문해 이들을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교회 국회 툴의 또 다른 성민 앙엘레스 지역에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보건소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이 완공되면 의료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앙엘레스 주민들의 건강을 돌고게 툴 겁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 국회는 필리핀 정부와 협력해 급변하는 이 지역의 아시아 부공화를 위한 여의도 미션센터 건립을 통해 새로운 도약 희망의 최신을 향한 비전을 준비할 것입니다 미래를 세우는 우리 교회의 희망 나눔은 필리핀 아이따족에게도 전해졌습니다 깊은 밀림 속에서 가축들을 돌보며 노는 아이들은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채 자라나고 있습니다 2010년 구피플은 이 아이들이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알로난 초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은 상급 학교에 갈기 위해서 4시간을 꼬박 걸어서 중교해야 합니다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진 중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구피플은 2018년 상급 학교 근처에 아이따족을 위한 기숙사 건립을 시작합니다 기숙사가 완공되는 날 이영훈 목사가 자리를 함께해 축하해주는 귀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침실과 화장실, 식당까지 최신 시설을 갖춘 기숙사에서 아이따 아이들은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년 전 구피플 이사장 이영훈 목사가 아이따족 마을을 방문했을 때 다리 오그라져 걸을 수 없던 아이따족 아이 이영훈 목사가 치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보살핀 이 아이 이 아이가 단이카입니다 선교 여러분, 칭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힘차게 달리고 있는 이 아이가 단이카입니다 기숙사 완공식이 끝나기 전 단이카가 완쾌된 다리로 걸어와 이영훈 목사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영훈 목사는 직접 예쁜 구두를 신겨주며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와 코피플은 필리핀의 미래인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격려하고 장학금을 약속하는 등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 순복음의 신앙으로 양육되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경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의 사랑 나눔이 아이따 소녀의 꿈을 기적처럼 이루어 주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코피플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필리핀을 이끄는 지도자로 기독교의 리더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구금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구피플을 통해 지역사례를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 순복음의 선교사는 보금이 전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웃을 향한 구피플의 무한한 사랑만으로 성도 여러분, 힘찬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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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호가 뭐예요? 그 쪽이 있어요 여기 찬양대회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따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일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능력은 구원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능력 인간 스스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라는 이 논제는요 신학계 오래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신학자들이 논쟁 또 종교학들 논쟁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전혀 그 가능성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학자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거를 잘 유지하고 그거를 따라가면 구원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 그 반대편에는 그 반대편에는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것은 맞지만 타락했을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만약에 종교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종교다운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주장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부인되는 겁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인간의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부인되기 때문에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해 주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요 여기서 더 전문적인 용어나 전면적인 내용을 원하는 분들은 예배 끝나고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걸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인간은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정 16장 31절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그럼 인간의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사도행정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동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야 너와 내 집이 나와 우리 집이 구원을 받는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요 빌리포 지역의 한 감옥에서 간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빌리포 지역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지역의 사람들이 바울이 이 지역에 옳지 않은 복음을 옳지 않은 소용치 않는 그것으로 그래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든다 그러한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옥에 갇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옥에 갇혀서 억울하다고 누구를 향해서 하소연하지 않고 그 신라와 더불어 옥에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진인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신라를 묶고 있던 그러한 사슬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간수가 잠을 자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이 죄수들이 혹시 도망간 것은 아닌가 하고 봤더니 진짜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살아도 산목숨이 아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해요 그 죽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바울이 소리쳐 이야기합니다 죽지 않아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으니까 네가 죽을 이유가 없다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인간은요 삶의 문제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확실하게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구원의 길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절대 구원할 수 없어요 구원할 수 없으니까 이게 안타까우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자꾸만 구원 받으려고 해요 문학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고 음악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고 철학을 통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고 아니면 능력 있는 정치인들을 통해서 삶이 구원 받기를 원하지만 어떠한 정치도 철학도 어떠한 것도 음악도 문학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영화에서는 초능력자들이 엄청 나와요 요즘은요 때로 나오더라고 그전에는 그냥 하나씩 나왔잖아요 스파이더맨이라든가 무슨 슈퍼맨 단체로 나와 정신이 없어요 내가 이게 너무 마블 유니버스사라고 하는 영화사에서 단체로 초 슈퍼 히어로즈를 내세워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데 또 엄청 보더라고요 이 영화를 내가 보면 도대체 이게 말도 안 됩니다 그 내용이요 그 말이 안 돼요 말 같지도 않은 건데 엄청 못 보더라고요 나 그 보는 왜 이렇게 볼까나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연기력은 없어요 다시 컴퓨터 그래픽으로 나 엄청 봐요 한두 명도 아니야 때로 나와서 난리야 그런데 영화에서만 구원해요 영화에서만 지구를 구원하더라고 그런데 밖에 하나도 못 나와 돌아다니는 거 봤어요? 그렇게 입고 다니면 여러분 스파이더맨 옷 입고 밖에 돌아다녀봐 신문에 그냥 나와 그런데요 이게 젊은 사람들한테 그냥 영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작은 아들하고 얼마 전에 꽤 된 것 같은데 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엑스맨이야? 엑스맨 중에 울버린 있잖아 울버린 알아요? 처음 보지? 믿음세감을 하는 여러분들은 처음 볼 거예요 저 울버린 엑스맨이라고 하는 영화 그게 이제 시간이 가리니까 시리즈로 나온단 말이에요 마지막 편이 나왔어요 울버린 로건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같이 아들이 보자고 그래서 같이 봤어요 절대로 내가 안 가는데 우리 아들이랑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야 니가 원하는 영화가 뭐냐 그거래 가자 같이 앉아서 봤는데 내가 이 영화를 왜 보고 있을까 싶었지만 봤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저 슈퍼 히어로즈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늙더라고 늙더라고요 회복이 안 돼 그전에는 몸에 상처가 나면 금방 회복이 되는데 더뎌지는 거예요 아이 그 참 어쨌든 그래서 영화가 끝났어요 그 나오는데 야 이거 우리 아들한테 작은한테로 물어봤어요 영화 어땠냐 근데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야 아빠 너무 슬프다 진짜 슬픈 표정을 지더라고 뭐가 슬픈데 울버린이 저렇게 되다니 아빠 너무 슬퍼 그러니까 저 슈퍼 히어로즈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지 몸 하나도 어떻게 건사가 안 돼 그런데 인간이 스스로 권해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요 사람을 구하는 사람에게 훈장을 줍니다 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며칠 전에 영국 대용제국 훈장 영국도 훈장을 줍니다 영국 정부에서 여왕이 훈장을 줘요 근데 참 영국은 그다마 좀 대단한 게 뭐냐면 영국에서 그 여왕이 상을 주는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번에 상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난번 태국에 그 동굴 갇혔을 때 그 영국 그 사람 그 의사인가요 그 다이버 해가지고 들어가서 구했던 그 의사 관계자들 사람을 구했던 사람들을 상을 줬는데 거기에 한국계 영국인 박석길이라고 하는 한국계 영국인 이 분이 대용제국 여왕으로부터 훈장을 받습니다 그럼 이 분이 뭘 잘했길래 훈장을 받았나 영국 경제에 도움을 줬나 아니면 무슨 큰일을 했나 했더니 이 분이 다른 것으로 훈장을 받은 게 아니라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다고 해서 훈장을 준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만약에 영국 한국계 영국인이 탈북했던 사람들을 도와서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한국 정부에서 상을 줘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훈장을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뭘 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 관심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영국 정부가 물론 영국 사람이겠지만 그런데 훈장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을 구출했다고 석을 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돕는 사람에게 영국 정부는 훈장을 줍니다 하늘의 상급 무슨 상급이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 쓰면 총각하면 훈장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상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당장 목사님도 오늘 1,2,3부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능력 구원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능력은 치료의 능력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치료의 능력 마가복음 5장에는 12년 동안 현료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병은 부정한 율법의 부정한 병이라고 언급해 놓았기 때문에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바깥출입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그 병을 앓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과 신체 접촉이 있으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그 병은 알릴 수 있는 병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병을 앓으면서 엄청 고생을 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그리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신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자기 손만 대어도 자기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한참 사람들과 함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그 뒤를 쫓아서 손에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신 것을 아시고 뒤돌아 보시면서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이러라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마가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그의 혈로 그노니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 그 능력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치료를 받았고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어떠한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그것은 성격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치료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2년 전인가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글을 보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단의 목사님이 아니시고 타교단의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분을 내가 찾아갔다니까 강원도에 계신데 찾아갈 만큼의 목사님이 되더라고 왜 찾아갔느냐 이 분이요 강원도에서 살았어요 산골짜기에 그런데 어린 시절에 아주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신장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몸이 소별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몸이 부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시대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게 생긴 상태로 있었어요 그 생각해봐요 어른도 아니고 어린 아이가 신장이 안 좋아서 몸이 그냥 부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죠 그리고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돼서 그렇게 고생을 고생하고 있었는데 옆집에 살던 형이 중동의 근로자로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 중동 가서 또 예수 믿었다는 것도 그것도 기적이죠 그 중동 근로자로 갔던 형이 옆집에 자기를 알던 형이 근로자로 갔다가 예수를 믿어서 왔는데 아주 뜨겁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근로자로서 중동에서 생활하다가 와서 고향집에 와서 봤는데 옆집에 자기가 아는 애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무슨 일을 벌어졌느냐 그 형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이를 업고 택시 타는 곳까지 데리고 나가는데 그게 한 두 시간인가 며칠간 나가야 된대 택시를 타려면 그걸 업어서 그 애를 자기 애도 아니에요 옆집 애예요 업어서 강원도에서 택시를 태워서 어디를 가느냐 기도원으로 우리 오살리 기도원으로 데려갔어요 데려가다가 거기다 그냥 놔뒀어요 근데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 그때 기도원에서 청년금식성회를 하고 있었어요 청년금식성회를 하고 그때는 기도원이 지금 같은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사 같은 데였었어요 지금은 그런 막사도 없어요 요즘엔 그런 막사 같은 데에서 성전이라고 이름 붙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거기다가 사람 많이 예배되는 데다가 갖다 놨어요 논조대로 못 두고 알아도지도 못하는데 하나님 놀랍죠 첫날 입신을 해요 입신이 뭔지 알아요 천국에 가요 죽지는 않았는데 천국 체험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말로 막 기도를 하고 그리고 뭐 예수님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몰려서 이게 살아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붓기가 빠져요 그리고 그 길로 나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까지 그 신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느냐 나이 50 중반까지 정상을 유지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그 과정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주의종이 된 거예요 타결된 목사님 그리고 우리 제가 확인해보니까 국민일보에도 보니까 글을 장기간 동안 게재하셨더라고요 그렇게 목회를 하시고 50 중반까지 생활을 하시다가 병원에 가보니까 그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을 했다가 나이가 들으니까 그게 이제 기능이 안 되게 된 거야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동안에 결혼해서 딸을 둘 낳았거든요 그 딸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목사님과 목사님에게 신장을 이식해요 그래서 또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지금 그 감리교 쪽에서 감리사까지 되셔가지고 굉장히 영향력 있게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치유하신 능력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군요께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안수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치료의 능력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육신의 질병 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치유하십니다 우울하신 분이 많더라고 마음에 요즘에 또 우울증도 문제지만 조울증도 문제예요 조울증은 뭔지 알아요 기분이 매우 좋아 심하게 좋아 그러다가 갑자기 안 좋아 그걸 조울증 이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이게 좀 있습니다 조울증이 나도 조금 이쪽 괴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랑 전화를 해서 가끔 전화할 때 내가 막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조가 왔군 어떨 때 전화해서 다운돼서 전화를 하면 우리 왔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의 병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은 우리 믿음의 반응이 있을 때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치료하심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야구보소 5당 16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났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크민이라 믿으십니까 예심의 능력 구원의 능력 치료하시는 능력 그리고 예심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사랑의 능력 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능력 2016년 8월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던 내용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한 교회에서 열린 결혼식 사연입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신부가 입장을 하면 아버지가 손을 잡고 입장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난 아버지랑 같이 들어가는 관계를 많지 않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결혼식에 누구 손을 잡고 입장을 하더냐가 굉장히 중요한 예식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니라고 하는 신부가 아버지 손을 잡고 입장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10년 전에 길거리에서 강도의 총에 맞아서 갑자기 사망을 해요 갑자기 사망을 하는데 사망하면서 장길을 기증을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기증을 했는데 그 중에 16년 동안이나 그 심정 이식을 기다리고 있던 한 사람에게 그 사망한 아버지의 심정이 이식이 돼요 그런데 그 제니가 결혼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분이 자기 아버지의 심정을 이식받은 그 토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식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결혼식 날 내가 제니의 손을 잡고 입장해도 되겠느냐 그런데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 심장은 누구 거야 아버지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토머스 아저씨하고 입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입장을 하고 신랑에게 손을 넘겨주잖아요 그때 토머스 아저씨가 얘기를 해요 괜찮다면 내 손을 놓고 신랑에게 가기 전에 내 심장에 손을 대도 괜찮다 그리고 당신 아버지의 심장의 소리를 느껴봐라 그리고 손을 얹지요 그러한 사연이에요 지금 내가 말한 그 사연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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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